압박! 압박 들어갑니다! 얼마나 무서울까! 오늘처럼 별이 빛나는 밤에 행운의 예감이 우릴 부르네 아름다운 소리로 질러줘 너무 술 취하셨어요 그만할게 하이 너 몇 번이야? 문 닫아도 안되지롱 뭐 빨리 먹던지 먹던지 갓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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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73번 나이스 야 총알 안 먹었나? 어떡해 불쌍해 총만 집어갔어 아 너무 아까운걸? 사이가라 내가 이기지 않아? 깜짝이야 어떻게 잡나? 뭐야 이거 누구한테 빠진거야? 뭐야 이거 누구한테 빠진거야? 간다잇! 아 깜짝이야 45번 옥상도 있네 저 위에 있는데?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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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6번 36번 3킬에 몇번이야 지금? 3킬에 현재 3킬 번호합 154 152만이 괜찮네 몇명이야 주변에 왜 이렇게 많아 도망자 아 안돼 괜히 진짜 너그에 너 줄걸 그랬다 아 아 괜히 배져먹었어 으아 이거를 안되겠다 잡으러 가자 왔어 84번 다시 괜찮아졌다 아 그렇지 단두발 단두발 아 어떡해 아니 아직 1킬 남았어 몇번 잡으면 돼요 님들? 네 몇번 잡으면 돼? 47이상 좋아 할 수 있어 좋아 너 몇번이야 번호 보고하고 싶은데 잡지 말까? 허어! 77번! 이 미션은 안전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했지롱 당했지롱 와 근데 생각보다 7킬을 너무 빨리했다 그치? 응 나는 한 4킬정도 부트캠프에서 하고 나와서 3킬 할 줄 알았는데 보트캠프에서 애들이 계속 와가지고 내가 7킬 너무 빨리 해가지고 긴장감이 사라져버렸어 게임만의 게임 26번이 57번 발소리 나는건 기본 탓이야 있네? 78번 높은 번호가 은근히 많네 찌릿 3초 끼 남는거 있나요? 어? 있었어 재밌는 생각났어 나 이거 낚시중이야 나처럼 선조끼 없나? 이렇게 오늘 애들 죽이려고 트럭 먹으러 온다 이걸 맛을 안봐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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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심하고 안심하고 더 안심하고 한입을 할게 아 이거 못잡았네 이게 안죽어? 이리와 너 완전 개피잖아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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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먹었어 구세? 이리와 어? 죽었다 엠투폴 죽은거 아냐? 아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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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였어 나 SRS 소리 들리고 키러고 뜨길래 얘가 죽은 줄 알았다 아 이게 뭐야 안다해라 이걸로 낚시해야 된단 말이야 데려가지마 내가 낚시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뭐야 이것도 뭐야 내가 낚시하려 응 나 그냥 끌고 온다 그냥 보내야겠다 지익 아 아싸 치킨이다 좀 덜 쏠걸 양형이 피어 양형이 피 내가 한탄 차선 다 깎아놨다 타는 괜찮을 것 같아 일곱명 중에서 어차피 한 2킬만 더하면 되니까 더 뛴다 아 이게 안죽네 제가 경박사하겠다 이겼다 안 보인다 좀 더 땡기자 키룩씨는 불이 필요 없긴 한데 양형이 있으니까 이쪽 한번 가보자 저 위에 내려오고 있거든 쏘면 이동가자 어짬로 가야돼 치킨 먹으려면 나 왔어 안녕 두두둥장 왜 어쩔 건데 빨리 장전해 뭔가 해 압박 압박 들어갑니다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미쳤냐 와 질 뻔했어 거기서 다른 애들을 쏠려고 하네 근데 이게 두명이 남네 얘 한명이면 한명은 어디있지 내 뒤쪽에 있다 나 피 좀 채우고 쟤는 무조건 내 밥이니까 엄폐를 저기 끼고 있는게 여기 한명이 더 있는거 같은데 그러면 1번에 내려서 잡으려고 했는데 타이밍 놓쳤네 피 채우다가 얜 뭐야 야 왜 너 나 무시하냐 지자시 왜 나 무시하냐 나 무시하냐 야 너 다 보이는데 장전하면 어떡해 야 니가 내 과부장전 다 내리지 나이스 지지 이게 뭐야 뽀시기들이냐 내가 잘해서 그런거지 애들이 뽀시기라 그런게 아니라 내가 잘했지 압박도 제대로 주고